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속보 소식은 드디어 기아의 두 번째 순수정기차 EV9이 최초 공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어제 이미 유출 사진이 SNS상에서 돌아다니며 오늘 깍두작 공개의 무게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대형 전기 SUV의 시작을 알린 현대기아의 첫 모델인 만큼 대중들의 관심은 상당했는데요. 이달 2일 EV9의 티저 이미지 첫 공개를 시작으로 방금 전 EV9의 실물이 최초 공개되면서 출시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선 EV9의 실물은 3열 7인승 대형 SUV답게 웅장함 그 자체였는데요. 기아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적용한 디자인을 실내외에 적용하며 웅장함과 고급스러움 플러스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해냈습니다. 특히 EV9은 전기차이지만 기존의 전기차들에서 보여준 곡선 라인들 보다는 각진 정통 SUV 디자인을 보여주며 플래그십 SUV 전기차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각인시켜줬는데요. 거기다 기아의 아이덴티티인 타이거 페이스의 전면부는 이어가면서도 번개 형상의 전면부 DRL과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한 스몰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가미해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기차답게 내연기관차에 존재하는 라디에이트 그릴은 삭제되고 그 자리에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을 적용함으로써 웅장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지닌 전면의 모습을 연출해내기도 했네요. 측면의 모습 역시 특유의 EV9만의 차별성을 보여주는데요. 크기도 대형이지만 외부에서도 EV9의 실내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 전면 윈도우와 A필러부터 C필러까지 마치 하나로 연결된 블랙 컬러로 통일시켜 통율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거기다 벨트레안 역시 기존 SUV들보다 낮게 설정되어 EV9만의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되었는데요. 또한 휠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독특하죠. 4스포크 휠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봐오던 휠살보다 두껍게 적용된 모습과 안이 잘 보이지 않는 면이 강조된 모습에 평면적인 느낌이 강한 디자인입니다. 기아 관계자 역시 이번 EV9의 휠은 앞으로 기아의 전기차가 나아가야 할 혁신을 잘 표현한 디자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전기차 휠을 선보인 것이라 첨언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인 외관의 모습은 실 양산차가 컨셉트카와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싱크로율을 높였다라는 데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반응 역시 신선하다. 이건 완전 컨셉트카 느낌 그대로 살렸다라는 반응을 보일 듯 하네요. 다음으로 실내 인테리어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거대한 외관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실내 역시 광활한 공간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탑승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일렬 센터페시아는 가로로 길게 쭉쭉 뻗은 디자인이 시선을 강탈했는데요.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실용성에 초점을 둔 디자인 배치였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의 앞에 펼쳐지는데요. 차량 버튼들 역시 깔끔하게 배치하며 시원시원한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차세대 플래그십 SUV 전기차인 만큼 물리적 버튼들은 아예 다 없애고 터치식으로 내장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았네요. 거대한 센터 콘솔과 센터 터널은 다양한 면에서도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할 듯 보이고 센터 터널과 도어 쪽의 푸른 무드 등 역시 전기차의 실내 인테리어를 잘 표현해낸 것 같네요. 센터 터널도 이 각도에서 보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아이오닉5의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적용된 게 아닌가 싶었지만 다시 이 사진을 보면 아래 레일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동되는 형태는 아닌 듯하죠. 특이한 점은 이곳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이렇게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점입니다. 이건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놓고 잡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위치인데 아마도 실 양산차 시승 때 말들이 많이 나올 듯 하네요. 2열 3열 공간 역시 EGMP 플랫폼의 장점을 10분 살려 광활한 공간감을 살렸다고 전했는데요. 기아에서는 전기차 중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살린 차량은 아마도 최초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2열에서 바라본 실내 사진을 봐도 기아가 왜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지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특히 1열 앞에서 3열까지 바라본 모습은 흡사 카니발인 미니벤의 실내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투톤 느낌의 시트 컬러가 카니발 초기 모델의 시트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다 좋다가 시트 컬러와 디자인이 조금은 퇴보한 듯한 느낌은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는데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실물을 직접 보면 조금은 다르겠죠. 7인승 모델에서는 2열의 스위블링 라운지 체어가 적용되어 90도, 180도 회전 및 전후 이동이 가능하여 탑승객들의 편의성을 한층 더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90도 회전 시 바닷가에 차량을 세워놓고 이렇게 앉아 감상하는 느낌은 정말 끝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열을 180도 회전하게 되면 스타리아에서 보여준 3열 탑승객과 마주볼 수 있는 구성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앞건은 1열과 2열 시트 모두 릴렉션 시트를 적용해 어디서나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는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2열, 3열 시트가 풀플렛 되면서 차박에서도 성인 3명까지 누울 수 있을 만한 공간감을 보여주는데 원룸이 따로 없네요. EV9에 한 번 탑승하면 내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작은 방을 꾸며놓은 듯한 느낌을 살린 듯하죠. EV9실 양산차가 출고되게 되면 아내와 싸운 남편들이 집을 나와 EV9 안에서 편안하게 지나는 패러디 영상들이 엄청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미리 하게 되네요. 기아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 EV9의 등장은 이제 전기차에서도 대형화를 이룬 SUV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아의 EV9을 시작으로 현대의 아이오닉7 등 대형 전기 SUV의 등장이 시장을 지배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공개에서 EV9의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격대 역시 아직은 정보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SNS상에서는 6,500만원부터 7,000만원, 8,000만원 등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구독자님들도 공개되기 전까지 EV9의 희망 가격을 댓글로 달아보며 기다리는 것도 재미나 할 듯하네요. EV9의 세부 상품 정보는 이달 말 공개 예정이며 31일부터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실 양산차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아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 EV9의 실 양산차 최초 공개 속보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